내가 너무 오버했나? 하기야 형님은 불임이셨는데 오늘 어머님이랑 쇼핑했는데 어머님 되게 귀여우신 경향이 있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우리 엄마랑도 계속 이러고 다녔어? 응 우리 엄마 아주 살살 녹으셨겠네 근데 자기야 나 옷 벗어야 되는데 왜 녹기 싫지? 옛날에는 손도 못 잡게 하더니 우리 꼬맹이 할머니랑 재미있게 잘 놀았어? 우리 꼬맹이 태명 지어줄까? 아 태명! 자기가 지어줘요 성은 빠룰이요 이름은 뿌띠 줄여서 뿌띠 뭐야 뿌띠 빠룰? 좋잖아 얼마나 의미 깊은 이름인데 지영씨랑 나랑 만나게 해주는 이름이잖아 작은 약속 그리게 좋네 뿌띠 뿌띠 약간 강아지 이름 같네 어허 강아지라니 뿌띠야 아빠가 지어준 이름 어때? 맘에 들어? 네! 귀여운 녀석 자기야 뿌띠가 갑자기 파스타가 먹고 싶대 유럽형 입마실세 좋았어 아빠가 책임진다 하나 중간에 하나가 있어